안녕하십니까 불당동에 위치한 mk영어학원 유튜브 채널에서 새학부모님 시청용 동영상 안내하는 짧은 동영상입니다 유튜브에 mk영어학원 문선생님을 찾아 들어가셔서 요기 채널에서 검색하기에 새학부모님 시청용 이라고 치면은 여러 동영상들이 있는데 그중에 1번 전반적인 안내부터 15번까지 있습니다 요부분을 요렇게 클릭하시면 1번 동영상을 다 보시면 1번부터 15번 중에 1번을 다 보시면 전반적인 학원 커리큘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